이번에는 좀 제대로 적어보자 울리 뭐야 니가 숨겼구나 울리를 자 이번에 해볼게임 예전에 엄청 핫했던 공포게임 아만다 디 어드벤처러의 후속자 어드벤처2입니다 지금 넥스트페스트로 스팀에서 데모 버전만 플레이가 가능한데 한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... 오 뭐야 오늘 의익씨의 한글 패치를 받아서 한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여기는... 뭐 다락방이 아니라 배경이 전혀 다르네 도서관이야 도서관 이건 프린트고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용비서 북웜입니다 스캐너의 책을 스캔하여 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스캐너? 오 뭐야 J.P.U? 어? 집어던질 수 있고 안녕 마글의 반납된 책 속에서 이상한 테이프를 발견했어 내가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시간이 될 때 한번 봐줄 수 있겠니? 아래에 잠긴 캐빈이 난해 있어 암호 기억하지? 또 책 몇 권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누군가가 몇 권을 손댄 것 같아 이번 주에만 벌써 다섯 번째야 너 주려고 따로 놔뒀는데 신입 직원이 실수로 다시 서구에 넣어버린 것 같아 부탁해서 미안한데 시간이 되면 도서관을 둘러보고 찾을 수 있는지 좀 봐줄래?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이 책들의 기록이 있을 테니 그걸 이용하면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좋은 밤 보내 소피 책 다섯 권 이 밑에 잠겨있는 비밀번호 자물쇠가 있고 흠 뭐야 누구세요? 여기 3 어? 지금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책들이 알파벳과 숫자가 적혀있어요 이거 6 책을 일단 모아볼까? 총 다섯 권이라고 했지? 일단 저쪽에서 난 수상한 소리는 잠깐 무시하고 여기가 반납하는 곳이네 여기도 반납하는 곳이고 여기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죠 나 나갈래 무서워 안 나가지네 어? 뭐야? 나는 KPL의 마스코트 올레 올레가 여기에도 있어 내가 이모의 단서를 찾기 위해 여기로 온 걸까? 비디오를 결국엔 다 봤잖아 그리고 그 비디오의 악령에서부터 벗어났잖아요 저 애가 벽돌 던져가지고 그죠? 그러고 나서 지금 도서관에 온 거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아만다가 나는 밖에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흔적을 찾으러 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밝혀진 건 없긴 한데 일단 책이 눈에 띄는 게 여기 있네 또 어? 이건 비어있네? 일단 집어질 수 있는 책은 아무거나 다 집어지는 게 아니거든 눈에 띄는 것들만 집어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들 아무거나 막 이렇게 집을 수 없어요 일단 집을 수 있는 건 다 집어 옵시다 스페이스 누른다고 점프가 되거나 그러는 건 없구요 되게 조용하네요 왜 사람이 없지? 버려진 도서관인가? 와! 누가 봐도 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긴 곳이 있어 잠깐만 나 뭐 한 번 이상한 거 봤는데 야 뭐 뭐야 이거 아니 블리치잖아요 너 전직했니? 사신해서 청소부로 5 이거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좀 더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직진하는 거 보다 일단 5 룰루룰루 여기도 이게 마지막 책이자 뭐야 아까부터 근데 이것도 책이 뭐 없네 지금 그러면은 밝혀진 숫자는 5 6 3 이건 네 자릿수인데 혹시 이거 프레디가 깜짝 출연으로 벤트를 타고 있는 소리라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? 우당탕쿵탕 그러고 보니까 프레디에 대한 소식 안 들은 지도 되게 오래됐다 이제 잊혀지는 건가 역사 속으로 저작권에 걸릴걸요? 아니 당연히 합작이 되겠지 그걸 무단으로 쓰겠어 그렇게 오케이 어? 책이 더 있네? 8 이번에 밑줄이 3개가 있네 아 마지막 자리 숫자가 8이라는 뜻인가 혹시? 스캐너에 책을 스캔하여 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스캐너! 스캐너! 어? 북이 손상됐다는데? 엄마야 이게 뭘까? JP는 뭘 뜻하는 걸까요? J와 P의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얘네 조나단 프렛 6은 뭐야 그러면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조합은 8이 마지막 자리 숫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우의 수는 총 6개거든요?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이걸 8로 고정해놓고 5638 뭐 여는 시도를 해야되나 아니면 숫자가 맞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건가 6이 제일 먼저 아닐까요? 6538 6538 6358 어! 어! 맞았다! 아 이게 대출 내역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대조해가지고 그렇게 번호 순서를 추리하는 건가 봐 나머지 체크한 거 있지? 여기 있다 아 DS이니까 두 번째네 아 아 DS 두 번째 자리 숫자가 3 그래서 6358이 되겠네요 그래서 안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군요 아만다 디 어드벤처 Let's plan a trip 여행 계획을 짜 봐요 가봅시다 드디어 본편이 시작인가요? 아만다 오랜만이다 그새 외모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너 원래 이렇게 안 생겼잖아 뽀샵 오지게 받았네 사진사 어디서 했니? 돈을 많이 줬나 보구만 내가 알던 아만다는 눈이 좀 회까닥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비디오를 넣으면 벤트 소린 무시하시고요 어 수술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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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갑자기? 이제 이건 데모여서 영어로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어로 칩시다 누굴 보러 가지? 장작 어? 울리? 아니야 지금은 그냥 되는 대로 하자 야 너무 이 게임을 벌써 공략하려고 하지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장작을 쓰겠어 왜 이래? 왜 이래? 왜 가격 표시가 있지? 2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저거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 같은데 전등을 켜거나 커튼을 젖히거나 커튼 젖혀보자 여기가 어딜까? 밝다 에펠탑은 당연히 런던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집트 에펠탑은 당연히 런던에서 볼 수 있죠 어, 여긴 어디예요?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되게 애가 사람을 눈치 많이 준다 모를 수도 있지! 어? 이게 에펠탑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지 거참 아 기차 비용이구나 아 주먹을 누르면 부수는 거고 이걸 누르면 뚜껑을 따는 건가 봐 뚜껑 따보자 아, 너는 즐거운 것 같아 아 귀여워 탈탈 털어 아니 결국엔 부서진 것 같은데 근데 방금 던지면서? 좋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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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그림자였구나 깜짝 놀랐네 좋아, 마이너스 2 다음 곳에 I want to go is very special because it makes me think of our friend Gretchen Gretchen? Let's go to the Isle of Dead Dolls! Where can I find that? 죽은 인형들의 섬? 죽은 인형들의 섬이 어딘지는 나 진짜 모르는데 브라질? 브라질이 어딘데? 여기에서 브라질이 뭐예요? 이거 맨 밑이라고? 그럼 파리 아니 근데 나 진짜 몰라 일단 이게 확실히 아니니까 이거 눌러보자 아 이집트가 아니야? 이거 피라미드 아니에요? 이게 뭐야, 이거 피라미드 같은데? 멕시코에도 피라미드가 있냐? 아 이거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마야문명이구나 마야문명이구나 어, 야! 여기 밑에 뭐가 있어 쥐? 어, 얘 지금 보니까 손가락이 4개네? 이제 돈을 모아야되는군 와 상태가 이게 제일 비싸보이긴 하네 눈이 빠졌지만 아무거나 클릭해봅시다 아, 그나마 가장 멀쩡하게 생긴걸 골라야되는구나 그럼 이거 그럼 꺼내 놓칠 말정거 딴거 또 골라보자 이거 절대 안 고름 헉! 오 마이 갓 이 솜을 팔아보자 절대 안놀러 안되네 뭐야? 뭐야? 아 닭 비명소를 아 닭 비명소를 무슨 컬트 오브 더 렘이야? 하늘로 승천했어 리퍼는 런던이 맞지? 런던이 영국이잖아 오케이 아니 모르겠는데 너무해 오 그래 이게 내가 알던 아만다의 모습이지 너 쌍뚜라이였잖아 하하하하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리웠어 저 녀석의 그 광기 넘치는 목소리 동전이 하나 뭐지 몰라 오? 대에바 어? 어? 야 너무 커 쥐가 아 이걸 내가 눌러줘야 되는구나 안 누르면? 어? 저 안 눌렀거든요 동전을 하나 뺏겨버렸어요 어떡해 그가 지금 아만다를 누를 수 있는 상태거든요 눌러봅시다 아 소파를 누른 거구나 에? 방금 뭐가 튀어나왔는데? 소파 안에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코인 코인이 소파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? 좋아 코인을 지불하고 차를 타고 뭐 여차저차 어떻게든 다 됐네요 잠시만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뭐야 불상을 어? 뭐야 비디오 테이프가 끝났는데? 뭐야 뭐야 고 고맙습니다 고 야 그 아만다 1에서 계속 나 덮쳤던 그 친구잖아요 눈 엄청나게 많이 달린 바퀴벌레같이 생긴 아만다 이게 뭐야 watch me 날 봐줘 넣어보자 이거 너무 고맙다 여기 밤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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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여러분 아만다 어드벤처 2 트레일러 영상이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수많은 아만다 어드벤처의 비디오 테이프를 약간 미리보기 식으로 보고 어? 뭐야 이러고 끝이에요? 되게 자연스럽게 메인 화면으로 나와졌어요 다시 시작해봅시다 데모여서 스토리가 굉장히 짧지만 이 비디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요 야 근데 재밌겠다 1도 그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2도 아주 그냥 기대하게 잘 만들어놨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적어보자 울리 뭐야 니가 숨겼구나 울리를 자 이번엔 탁상등을 켜봅시다 와 엄청 밝네 야 거의 태양권 수준인데 에펠탑 이번에는 틀리지 말고 그냥 바로 선택을 해볼게요 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자 이번엔 주먹을 클릭해서 저금통을 부셔보겠습니다 던져 던져 에? 안 깨졌는데? 어? 어? 와씨 근데 이러고 끝이야? 돼지 저금통 부순다고 뭐 큰일이 나진 않네요 어? 어어어 나 왔다 나 왔다 자 이번에는 얘를 구해보겠습니다 저리 가 어? 내가 내쫓았어요 어? 근데 코인이 없는데? 아 하나를 추가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?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지금이 동전이 더 적네요? 그죠? 이게 나중에 본편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군요 어? 한 번 뱉은 비디오는 다시 집을 수가 없네요 음 놀라지 마시고 큰 소리가 난다는 걸 알고 보니까 그렇게 놀랄 만한 장면도 아니네 이거 안 먹고 딴 데 가야지 어? 안 가져져요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요 빨리 집을 해요 싫은데 나 안 집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화내나? 어? 반응이 좀 있는데요? 내려오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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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던지고 던지고 가네 막 참내 이걸? Jerusalem 인내심이 아주 그냥 뭐야 귀여워 그러면은 지금 데모에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옳죠? 버전도 굉장히 낮아서 0.18 버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업데이트가 있거나 9월달쯤에 정식 출시가 되면은 그때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한글 패치를 통해서 한글로 진행을 했지만 정식 출시될 때는 한글화가 완벽하게 돼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가볍게 즐겨본 아만드 디오드벤차라2 데모였습니다 원때도 그랬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가 자주 있을 거 같은데 나는 아마 정식 출시됐을 때 한 번에 그냥 싹 즐겨보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메인 뭐야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노과종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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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